1위부터 10위까지가 에릭센 이야기입니다.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1번 에릭센 동료 안에 돌보기 바빴던 덴마크 캡틴 에릭센이 동료 안을 돌보기 바빴던 덴마크 캡틴 정작 본인은 챙기지 못했다. 자 덴마크 캡틴 시몬 키에르 에이시밀라닉 선수고요. 에릭센이 쓰러지자 보여준 행동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본인을 챙기지 못했다. 아 홀만드 감독은 휴만드 감독 왜 이름 어려워 영국 가디언즈를 통해서 경기가 재개된 뒤에 에릭센의 절친한 동료인 키에르를 빼야했다. 키에르가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아 우선은 키에르가 영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키에르가 에릭센 쓰러지자마자 빠른 대처는 물론 주위 사람들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다. 가장 먼저 빠르게 에릭센에게 달려갔고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게 기도를 확보했고 이후에는 선수들에게 관중과 카메라에 에릭센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둘러싸라고 지시를 해서 다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게 다 주장의 지시였고요. 그리고 경기장 한쪽으로 본인은 달려가서 에릭센의 아내가 그를 보고자 경기장 아래로 내려오자 에릭센의 아내를 위로하고 이때 진짜 위로하고 굉장히 안아줬죠.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후반 18분에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키에르 자체도 케어가 될 정신 상태가 아니어서 교체를 바꿨어요. 아 교체로 바뀌었어요. 우선은. 우선 덴마크 18일 벨기에하고 맞붙고요. 나흘의 휴식기간이 있습니다. 이 경기 여러분하고 함께 유튜브에서 보도록 할게요. 너무 슈마이케라고 같이 완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보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앤서니 테일러 주심 지시가 굉장히 빨랐어요. 모든 조치 지시까지 겨우 5초 걸렸다. 보자마자 바로 불렀어요. 의료진. 앤서니 테일러 주심 사실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프리미어리그 팬분들에게 많은 욕을 좀 듣긴 했는데 원성을 들었죠. 근데 이번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0대0으로 맞서고 있던 가운데 에릭센 쓰러지고 선수들이 바로 감싸고 주장 기도 확보하고 보자마자 주심 보자마자 빠른 판단으로 의료진 바로 불렀습니다. 경기 중단도 바로 시켰고요. 이때는 5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테일러의 빠른 판단이 선수 생명을 구한 것이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원 이제 뭔가 주심 그 판정 자체에 대해서 뭔가 원성을 들을 수는 있으나 경험은 무시 못한다. 딱 보자마자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건 판단은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 역량. 근데 이제 심판 자체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갑자기 깜짝 놀란다거나 생각이 많아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바로 테일러 주심 바로 경기 중단 의료진 부르고 상황 지켜보다가 바로 그 이제 위원회 있죠. 위원회 높은 사람들 불러다가 경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바로바로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대기심 부심 바 뭐라 그러지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거 보니까 역시 이런 거 짬은 무시 못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처음 하는 주심들이었으면 분명히 놀랐을 거예요. 이거 저도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에릭센의 심정진은 이거 유에파에서 경기 수를 늘려가지고 혹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사실 저도 딱 이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현지 팬들 유럽 축구연맹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렸고 빡빡한 일정과 여과 없이 송출한 중계 때문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핀란드. 이 부분 중복되니까 우선은 뺄게요. 중계화면. 중계화면에서 솔직히 다 보여지긴 했어요. 다 보여졌고. 덴마크 선수들 팬들 눈물 보였고. 덴마크 선수들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에릭센 보호하려고 거꾸로 서서 있었죠. 울면서도. 핀란드 팬들도 국기를 던져서 가려줬어요. 우선은 에릭센 다행히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릭센의 심정지가 유럽 축구연맹 잘못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나 유럽 축구연맹 에릭센이 쓰러지고 실려나가는 순간에도 경기를 하도록 했다. 이런 경기 중단됐어야 했다. 선수들이 매 시즌 치러야 되는 경기를 알고 있나. 이번 사건 충분했다. 유럽 축구연맹 완벽하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약이 됐다. 지금 네이션스 리그 출범했고요. 유로파 컨퍼런스 대회도 생겼고요. 그죠? 국제 축구연맹 A매치 데이까지 있고요. 원래 2022 유로 대회도 작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또 치러지고요. 이것도 사실 일정 자체가 일주일에 두 경기도 빡센데 세 경기도 진행하는 팀도 생겼고 보는 사람도 힘든데 조금 저도 이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중계료가 세다 보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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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늘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소샤르님 감사합니다. 시청 중인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소샤르 선생님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우선 잉글랜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유로 첫판에서 크로아티아 1대0으로 제가 뵙고 스털링 결승골 넣었습니다. 스털링. 아 스털링 이렇게 또 국가대표로서 굉장히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겠죠? 스털링도 재계약에 있어서 맨시티에게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겠네요. 오 이것도 멋있긴 하다. 토티가 에릭센에게 10번은 포기하지 않는다. 아 에릭센. 아 근데 진짜 그냥 정신 차려서 너무 다행이다. 토티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10번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너와 함께한다라며 10번 유니폼을 입은 에릭센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BBC 사과방송 낸 거는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BC가 영국의 공영방송이죠. 응급처치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고 좀 많이 클로즈업이 돼서 나간 부분이 있대요. 영국 공영방송사. BBC가 에릭센이 쓰러진 장면부터 응급처치 아내가 눈물 흘리는 모습까지 다 내보내서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는 전체 관람가예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 우선은 BBC 자체도 사과를 했습니다. BBC 임직원 에릭센의 완벽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방송된 영상에 화가 난 분들에게 사과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요. 로버트슨도 SNS를 통해서 왜 왜 이렇게 다 보여주냐 위험한 장면까지 SNS에 의견을 냈습니다. 7회리 명단 제외가 운이 없었다고? 요거는 볼게요. 요거 못 봤네? 7회리 명단 제외? 얘가 못해서는 아니고 운이 없어서 못 뽑혔다. 벤 7회리. 오늘 아예 명단이 제외됐었거든요. 우선 레프트백에서는 루쿠쇼와 7회리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톱클래스 레프트백이죠. 루쿠쇼 이번 시즌이 최고라고 불리고 있고 7회?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우승까지 한 팀이고 7회리 꽤 많은 역할을 해준 선수로서 두 선수 다 좋은데 오히려 오른쪽에 뛰는 트리피얼을 왼쪽으로 썼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BBC를 통해서 단위 운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내보내겠다라는 이야기겠죠. 토트넘 시절의 주치의가 에릭센에게 은퇴를 권고한다. 우선은 다 나와서 봅시다. 다 나와서 이런 이야기는 이거 보고 갈까요? 저는 여기 조금 맨유 자랑이던 특급 골키퍼 누구냐? 대야죠? 감독과 단판을 짓는다. 주전 아니면 떠난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할 선수가 아닌데 대야가? 대야가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말도 안 돼.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이건 한번 볼게요. 스포츠 전문 매체 ESPN 대야가 유로 대회가 끝난 후 솔샤르 감독과 회담을 통해 단판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대야가 이 회담에서 다음 시즌 주전 키퍼가 누구인지 확인할 것이며 만약 자신이 아닌 또다시 핸더슨이라면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게 이 매체의 주장이다. 우선 계약은 2년 남아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하지만 대야 마음속 최고 시나리오는 맨유에 남는 것이다. 얘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게 연봉이 너무 세요. 이정년은 모르겠는데 프리미어리그 최고 주급자 쉽지 않을걸요? 레알 마드리드는 주급을 깎아서 가야 되는 곳이라 어려울 것이고 맨유 아니고서야 다른 곳은 더 지금 자기의 주급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맨유는 사실 지금 키퍼 자원을 더 키우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호호... 왜냐? 얘 연봉 감당하기 어렵긴 해요. 지금 코로나 시즌이기도 하고 얘를 만약에 판다 그러면 다른 필드 플레이어를 사올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있으나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보자면 대야가 가는 것도 맨유에게 나쁘지는 않고 대야한테도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한번 봅시다. 이번에 보내는 게 베스트일 수 있고 서로 윈윈이 되는 게 가장 좋죠. 싼초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직 원래는 유로 시작하기 전에 끝났으면 했다라고는 하는데 맨유 보드진 그렇게까지 일 빨리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그냥 유로 끝나기 전에만 뭐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피셜 떴습니다. 우선 포르투갈 대표팀 주황 칸셀로 맨시티의 칸셀로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달롯을 대체발탁했습니다. 왜 하필 칸셀로 디펜딩 챔피언 포르투갈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우수 후보 예 꼽히고 있어요. 아니 나쁘지 않아요. 우선 호날두는 그 프리킥 말고는 원래 뭐 득점 자체는 좋은 선수니까 그 다음 우리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하... 너무 이타적이야. 프리킥 다 내주고 있어. 얘가 프리킥 차는 순간 끝난다. 자 주황 펠릭스 안드레실바 베실바 후뱅 디아스 후뱅 네베스 그리고 파트리시우까지 멤버 나쁘지 않아요. 이번 멤버 F조가 근데 빡세여. 아 이렇게 보면 페르난데... 아 뭐야 뭐야 페르난데스가 조 운이 안 좋은가 봐. 맨 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프랑스 독일 헝가리에서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데 우선 죽음의 조로 꼽히고 있고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측면 수비수 칸셀로 코로나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대표팀 낙마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우선은 칸셀로 제외한 다른 선수들 다 음성 판정받았고요. 어 아까 어디갔어. 디오고 달롯이 대체발탁됐다. 보니까 달롯 그...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칸셀로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 경기력 자체는. 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달롯은 이번에 잘해서 맨 위로 오든지 아니 거기 있든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릭센 상태 안정되었다는 기사가 많고 추가 검사하겠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살짝 놀랐습니다. 이거 조금 예 무슨 일인가 싶은데 사실상 오피셜이다? 오피셜 말고 이제 여기 시옷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오피셜 데파이 온라인 온라인에서 바르샤 예 온라인샵에 깜짝 등장했다. 맨피스 데파이 계속 링크가 찐하게 나고 있습니다. 쿠만 감독이 원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봅시다 봅시다. 지금 자유계약 신분이기는 해요. 스페인의 스포르트 역시 이를 주시하며 후속 보도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유벤투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데파이가 왜냐? 바르셀로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선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스포르트에 따르면 구단 온라인샵에서 새로운 유니폼 판매란에 데파이 이름이 잠시 등장했다고 해요. 실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던 보이긴 했지만 이게 데파이의 바르셀로나인이 아닌가 굉장히 지금 바르셀로나 팬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아고에로가 왔으니까 둘을 같이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데파이 가고 그 자리 의조가 가자. 황의조 화이팅! 아 벨기에 네 벨기에 루카쿠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호날두까지도? 아 이거는 좀 충격적이네. 보자. 충격받은 호날두가 에릭센과 다시 경기장에서 축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인터밀란의 에릭센 건강회복을 기도했다. SNS에 에릭센과 경기한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호날두 에릭센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 인스타에 올렸어요. 강하게 버텨! 버텨!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스테이 스트롱. 그죠? 마르셀로 마르셀로 라모스 따라 레아를 떠나나 EPL 클럽들이 눈독을 들인다. 오 근데 참 둘 다 나이가 많아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사실 세대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들 영국의 미러지에요? 미러지는 사실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곳은 아닌데 어? 만약에 이 두 팀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에버튼과 리즈 유나이티드다. 이야기가 달라지긴 해요. 이 둘은 에버튼 돈이 많은 팀 리즈 유나이티드 승격하고 나서 요번 시즌 정도 유로파 도전 가능한 BLCA 감독의 리즈거든요. 괜찮은데? 리즈면? BLCA 감독이 요번 시즌 아니 지난 시즌 20, 21 시즌에 굉장히 잘해줘서 선수 영입에 있어서 예산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모스는 사실상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어 자유계약이죠. FA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 마르셀로와 레알의 계약 2022년 6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끝물이라고도 하죠. 자 마르셀로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순 없었다. 이야 이 멘트 너무 마음 아픈데? 오랜 시간 헌신한 레알과의 재계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모스와 마찬가지로 연봉과 계약 기간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호호 라모스 2년 계약에 78억 원의 연봉을 원하고 있는데 2년 계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죠? 레알은 미넨으로부터 알라바를 영입해서 재계약이 힘들어졌다. 알라바는 레알에서 손꼽히는 고액 연봉자구요. 레알로서는 라모스와 함께 마르셀로를 처분하고 새롭게 리빌딩한 가능성이 있다. 그저 감독도 바뀌었는데 우선 미러지에 따르면 리즈 유나이티드와 에버튼이 마르셀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의 마르셀로의 거치에 많은 관심이 보이고 있는데요. 리즈 수비가 약한 팀 이번 시즌에 예산 좀 받을 팀 에버튼 우선 감독이 없습니다. 여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에버튼 기사가 너무 빨라요? 천천히 읽을게요.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빨리 읽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올드 트래포드에서 내 미래가 보여 맨유의 잔류를 선택한 스타다. 아 링가드야 누가 봐도 링가드야 근데 진짜 링가드는 신기한 선수 같아요. 어딜 가든 스타야 웨스트엠에서도 스타 아 진짜 맨유에서도 스타 너도 진짜 대단하다 진짜 너무 웃겨 야 인마라니 에이드 왜 그래 에이드 에이드 너무 웃겨 에이드 너무 웃겨 에이드 웬만해서 함부로 말하는 친구 아닌데 에이드 링가드는 맨유가 좋은데 솔직히 산초가 거슬리기도 하다 이런 건 재밌네요. 표정 봐 링가드 아오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얘는 사진도 웃기고 그죠? 맨유는 지난 시즌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준수하기만 하고 잘하진 못했지 사실 아 자 우선 링가드 임대했는데 6개월 단기 임대 중에 16경기에서 9골 10 9골 5도움입니다. 그냥 공격 포인트 14개를 찍었어요. 경기를 나가면 얘가 뭔가를 한다고 보면 되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달의 선수상 꽤 찼어요. 잘했습니다. 양측이 제외해서 더 큰 시너지를 노리고 있는데 영국 더썬에 따르면 링가드 제1의 선택지 맨유잔류입니다. 사실 원하는 팀들 팀들 되게 많았어요. 링가드를 링가드 안 가려고 해요. 원래 라이올라를 한 번 잠깐 손을 잡았다가 구단에서 싫어한다니까 아차차 싶어서 해지시킨 애예요. 얘가 의외로 맨유한테 진짜 진심이에요. 아 웨스트엠에는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이 선수 마음을 사려 하고 웨스트엠 모예스 감독 재계약했고요. 모예스 감독도 링가드 붙잡고 싶어 하긴 해요. 링가드 맨유에서 증명할 게 남았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하지만 링가드 결심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 있긴 해요. 만약에 산초 영입하면 어 자리가 없다. 맨유 차원에선 팀 한 단계 끌어올릴 중대 영입이고 경쟁 구도에 놓일 링가드로서 달갑지 않다. 맨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포지션 포지션을 더블로 두고 다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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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링가드는 웨스트엠처럼 자기 자리가 확고된 상태에서 우주주 우주 잘한다 잘한다 너가 제일 잘해 너가 피리 제일 잘 보고 너가 춤 잘 잘 춰 이러면 진짜 잘하는 애라서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맨유에서는 좀 애매하고 스트레스가 좀 덜한 웨스트엠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무한 경쟁 다른 팀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첼시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좀 경쟁 경쟁을 하면서 경쟁에서 뒤처지만 뭐 임대 가고 아니면 계속 벤치를 지키는데 솔직히 마샬 팔고 링가드 잔류다. 근데 링가드가 그 경쟁 체제를 자기가 닥주전이 아니면 안 뛰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둘 다 팔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죠? 자 우선 지켜는 보겠습니다. 네. 지켜는 보겠습니다. 링가드 산초가 거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네요. 자 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링가드의 한번 근황을 한번 봅시다. 링가드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링가드 선수. 자 오늘 링가드의 인스타입니다. 1시간 전에 올렸고요. 인스타 링가드 잉글랜드 컴온 잉글랜드 화이팅! 잉글랜드 화이팅!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예. 역시 인스타를 올리는 인스타 스탑니다. 잉글랜드 스타지만 잉글랜드 국가대표 마이팅은 예. 래시포드도 아니고 산초도 아니고 데클란 라이스네요. 웨스트엠에 맘이 있기는 있는 거야? 어떻게? 웨스트엠에 맘이 있기는 있어?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예. 근데 어떻게 애완 앵무새가 있네? 신기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링가드는 조류상이다. 진짜. 새를 키우네. 주인간을 닮아가는 이. 오늘의 링가드 잘 봤습니다. 데클란 라이스랑 같이 오는 거라면 뭐 환영해줄 수는 있어요. 링가드. 얘가 활동량 자체는 좋은데 경쟁 구도가 되면 너무 약해서 아무튼 링가드 안녕. 반가웠어. 근데 좀 래시포드가 서운해할 수는 있겠다. 여러분 안녕. 그럼 굿밤 굿밤 잘자고 월요일 잘 보내고 이번 주도 건강하고 예쁘게 잘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